안녕하세요 에라앵애드입니다. 한문단 리스닝 실전 학습영상 2주차 오늘은 2019년에 세계적인 래퍼 스눕더기 앨런쇼에 나와서 배우로서 Walk of the Fame,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의 이름을 남긴 후에 대중 앞에서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1주차 아직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차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한번 더 설명드리면 그냥 듣고 텍스트 보고 듣고 파악하고 다시 듣고 쓸만한 패턴 직접 예문으로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난이도는 그 속도와 래퍼 특유의 말의 흐름 때문에 상당히 높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리스닝의 학습 포인트를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 봤으니 참고해 주시고 함께 도전해 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들어보시죠.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사였던 지난번과는 달리 래퍼의 일반 토크쇼 인터뷰 영상이라 듣기 힘든 부분이 있고 살짝 뭉개거나 흘리는 발음도 있네요. 그래도 나름 발음의 법칙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보고 들어보실까요?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네 아주 조금 나아졌죠. 그럼 이제 해석본까지 띄워넣고 본격적으로 듣는 데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스피치를 일단 연설이라고 해석했지만 그 무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큰 행사에서 유명인사가 10분 이상 말을 하는 것도 스피치고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라고 스피치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work on something은 무언가를 위해 애쓰다, 노력을 쏟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스눕독이 스피치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스눕독의 대답을 알아볼게요. thank는 감사를 표하다 라는 동사죠. 이미 과거의 한 말이기 때문에 thanked 라고 굳이 발음하지 않고 가볍게 I thank myself 라고 한 것이죠. 동사 과거로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ED에 대한 발음을 해야 하지만 중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거의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대화의 흐름에서 그 시제를 찾는 연습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spur of the moment는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spur, 명사로는 박차를 가하다의 박차, 자극재, 원동력이라는 단어로 축하를 받고 갑자기 자극이 생기는 순간, 즉 즉흥적으로 뭔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리스넹의 정석 영상에서 내용어가 기능어보다 더 강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spur of the moment에서는 내용어는 spur와 moment죠. 그래서 spur of the moment 라고 발음한 것이죠. 두 가지만 확실히 들려도 원어민들은 즉흥적으로 했구나라고 아니까요. 이런 게 한국어와 크게 다른 점이니까 앞으로 연습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정말 빠르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거의 안 들렸지만 다시 들어보시면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들었어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른 걸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과 표현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문장은 이따 패턴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 with something은 뭔가를 찾아내다 생각해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nothing이 들어가서 뭔가는 둘째치고 아무 것이라도 생각해낼 시간조차 정말 없었다 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 부분은 people을 꾸며주는 that이 두 번 들어간 것입니다. 구어체에서는 하나의 명사라도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몇 번이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instrumental, 중요한 사람들이란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준비는 못했었지만 즉흥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속도를 0.5배속이나 0.75배속으로 해서 들어보셔서 디테일을 들어보시고 다시 원래 속도로 그리고 좀 더 높은 속도로 도전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0.5배속으로 들어보실까요? 네, 확실히 그 중간 요소까지 더 들리죠?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필요하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에 더 집중해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 보시죠. 사람을 설명할 때 꼭 I'm the person that 으로만 하지 않고 the one 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얘기니까 위에처럼 that을 두 번 하는 것 대신에 I was the one that을 두 번 했습니다. 리스넹에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는 you know와 같은 추임새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리스넹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사실 좀 긴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휴식 구간이 되기도 하죠. On the line은 줄 위해로 직역되지만 사람이 줄 위에 있다고 상상하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래퍼로 성공한 스눕독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을 만한 것이니까요. 그걸 직접 감수하고 맞서서 do it. 열심히 하고 make it happen. 진짜 그 일이 현실이 되어 일어날 수 있게 여기서는 배우로서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게 한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다음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Give someone credit은 어떤 결과에 대해 누군가를 인정하다 누군가에게 공을 돌리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에게도 그 공을 치아하고 인정하고 싶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앞의 부분에서는 because를 나름 다 발음했지만 여기서는 cause만 들렸죠. 실제로 구어체에서는 cause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Give someone a pet on the bag은 직역하면 누군가에게 등을 두들겨주다 라는 말이지만 그 행동을 상상하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하는 그림이 되죠. 계속 가볼까요? Take 시간 단위 to 동사는 어떤 시간을 취해서 동사하는 시간을 갖다 라는 말이죠. 스누떡은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That moment를 Take 해서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오려고 한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 가보겠습니다.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동사 과거는 과거의 어떤 순간이 내가 평생의 동사를 처음 했던 순간이었다 라는 패턴입니다. 스누떡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감사해왔으니까 그때가 자신에게 감사했던 첫 순간임을 말한 것입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패턴 말하기 연습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시 음성만 들어보실까요? Let's talk about your speech. Did you work on that? I thanked myself. The speech was spur of the moment. I didn't really have time to come up with nothing because I felt like the people that was there that were instrumental in my life, I wanted to speak to them. And then I wanted to speak to myself because I felt like I was the one that did most of the work and I was the one that, you know, that had to go out on the line and do it and make it happen. So I wanted to give myself some credit because a lot of times we fail to give ourselves a pat on the back. And I wanted to take that moment to thank myself for doing all the work that I did to get to that point. I was the first time I ever thank myself. I always thank everyone else. Uh-huh. 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나온 문장에서 두 개 패턴을 다른 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 didn't really have time to 동사입니다. 그냥 동사할 시간이 없었다로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죠. 예문 두 개만 해볼게요. 어제 진짜 너에게 인사할 시간 없었어.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 didn't really have time to say hello to you yesterday. 다시 해보실까요? 네, I didn't really have time to say hello to you yesterday. 진짜 어떤 것도 먹을 시간 없었어.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 didn't really have time to eat anything. 다시 해보실까요? 네, I didn't really have time to eat anything. 두 번째는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동사 과거입니다. 어떤 순간을 말하면서 그게 동사를 해본 처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예문 해볼게요.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 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talked with foreign people.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talked with foreign people. 프로젝트를 주도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led the project.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led the project. 네, 그럼 마지막으로 텍스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Let's talk about your speech. Did you work on that? I thanked myself. The speech was, it was spur of the moment. I didn't really have time to come up with nothing because I felt like the people that was there that were instrumental in my life, I wanted to speak to them. And then I wanted to speak to myself because I felt like I was the one that did most of the work and I was the one that, you know, that had to go out on the line and do it and make it happen. So I wanted to give myself some credit because a lot of times we failed to give ourselves a pat on the back and I wanted to take that moment to thank myself for doing all the work that I did to get to that point. I was the first time I ever thank myself. I always thank everyone else. 네, 이렇게 해서 리스닝 실전 학습 2주차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음 주 리스닝 실전 학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